첫 번째 대결은 화장하기 일단 승기보다 예쁘게 만드는 걸로 화이팅! 화이팅! 자, 이 장애는 니가 번벼 이가 잘 봤어 아우 진짜 맵다! 아우 너무 배워! 세 번째 대결은 흑학 대결입니다 아! 흑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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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방구할게 아 냄새 놀라워 아니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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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인격 응답 대결 찌꺼트 거 막봐 질기고 응답 대결 중에 뭐가 있을까요? 냄새 맡았는데 막 하소 물이고 눈 가리고 과자 이런 맞추기 자, 첫 번째 대결은 화장하기! 화장해본 사람 있어요? 가서 해봤어요. 에뛰드하우스를 가서 힌트를 구매해봤습니다. 왜요? 왜요? 다루고 싶어서요. 엄마 화장대 앞에 서서 그냥 있는 거 그냥 얼굴에 닿아요. 남의 얼굴에다가 닦아가는 건가요? 뭐지? 뭐야? 이름 짓기는 또 우리가 달인이지. 콩순이! 콩순이! 자, 그럼 여기! 둘과 매생인을 좋아해서. 아이고, 진짜 아예 안 보여. 열어요. 네, 빼요. 그다음에 눈을 만져요. 눈이 어딨는지. 그 위에다가 발라요, 눈 위에다가. 아뇨, 아뇨, 아뇨! 밑에 밑에! 아... 그 아이라인 어디 있어요? 라인을 그리세요. 눈! 아뇨! 아니,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아니, 거기 아니에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니, 거기 밑에 밑에. 위에, 위에, 위에. 거기 위에, 위에, 위에. 동그랗게 라인 그려. 라인 그려. 라인 그려. 아니야. 아니야. 왜 동그랗게 하라네?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이야. 야, 야. 아니, 아니, 아니. 야, 야,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왼쪽이야, 왼쪽이야. 엄마야, 잠 줄어. 가짜 줄어. 뚜껑을 여세요. 입술에 마르세요. 아, 왜? 아, 네. 아, 네. 뚜껑 지워요. 네, 뚜껑을 입술에 마르세요. 고개 섹시를 하고. 좀 더 내리세요. 좀 더 내리세요. 네, 뚜껑 여세요. 몰록한데, 몰록한데. 뭘로? 거기, 거기. 네. 네, 네. 아, 네. 선두로, видел.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어요. 좋아, 명세가ול! 좋아. ций sistema 난 subdivision 미각 팀입니다. 이 팀인 블랙팀이 뭔가를 먹을 거예요. 누가 먹었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거 좀 가면은 나지. 황런 벅! 결전 타임 30초 드리겠습니다. 수근수근, 이수근. 두가, 두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시, 시작! 끝! 얼굴 좀 봅시다. 엎뚱! 아니야, 이후로 빨갛게 하고 메이크업. 아, 그게 아니오고. 마사고 하세요. 아니, 저게 오버할 이유가 없어. 물 주지 말래요, 물 주지 말래요. 어, 근데 쌍둥이 몇 가지? 여름.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쌍둥아, 우리 한 번만 봐줘. 어? 저희는 알 것 같아요. 화이트 팀 정하셨나요? 뭔가요? 하나, 둘, 셋! 쌍둥이 부수콘 때, 경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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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맵다! 아, 너무 매워! 찬세, 두 분이. 자, 이제 대결은 촉감 대결입니다. 표감 힌트 확인해보겠습니다. 화이트 팀. 아, 이게 힌트?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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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까? 야, 우리 거 맞힐. 뭐야, 뭐야? 오아! 초성 힌트를 드릴게요. 초성. 우리도 맞힐. 빨리 가요. 오! 아, 너무 신나! 아, 이거네! 아,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그러면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뭔지 보여줄 거예요. 하루 종일. 오! 두 분이 형 그럴 수 있으면 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꼭 곡물 갈 거라, 그 사람. 택시센스. 완벽해. 완벽해. 아네, 우리 지훈이. 도착하는 일정. 종양, 종양. 야, 근데 우리 초성 틀렸어. 그래요, 연기하지 마세요. 그래, 이거 classrooms.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다같이. 하나, 둘, 셋! 잡어! 똑같이! 똑같이! 이거 살아있죠, 이거? 제가 잘하는 게 됐어요. 속담해도 있던데? 어, 맞는 거 같아. 셋, 잡어! 대신 나의 정답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크리에이터분들 만나서 좋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만져본걸로 여기서 만져보기도 하고 이거 만진게 되게 후회가 되네요. 초관심은 개성됩니다!